누가 스킵하라고 했어? 너야? 세상 참 편해졌어. 폰으로 차도 사고. 어디 보자. 인증서 2차 안대를 보니 한 열 번만 보내면 되네. 에이, 작은 돈 쓸 때 편하면 뭐해? 큰 돈 쓸 때 불안한데. 에이, 빨리 잔금 입금해야 되는데. 몇 번이나 인증하라는 거야. 뭐야, 간편하대매. 헤이, 컴온. 그니까 처음부터 센 인증 깔아야지. 센 인증? 헤이, 솔직히. 허신장하게 크든 작든 내 돈 쓰는 금융 생활인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되지. 어떻게 번 돈인데 금융 생활에 쌩, 쌩, 쌩 걸 해야지. 그래서 KB 모바일 인증서는 간편하고 빠른 건 기본. 안전까지 남다르니까 금융 생활에 센 인증. KB 모바일 인증서. 연말정산도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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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